안녕 청남강좌야 오늘만을 보는 바로 팽이전사 자이로카 신제품 2,000원에 파는 것이야 아니 팽이전사 자이로카를 2,000원에 살 수 있다고? 아니 이것은 블레이딩스톰 아니 일수가 겨우 블레이딩스톰을 2,000원에 팠네 아니 이거는 레드스카이 후크? 이것도 2,000원에 팔고 화이트 라이너도 2,000원이야 엄청 싸다 종류는 딱 3가지인 걸로 보이고 이렇게 싼 대면 도대체 어딜까? 바로바로 다이소 뭐란 점이야 필요한 사이 이거 사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